11월달 12월달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법률상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등기 등록은 공짜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돈을 내야 해주는 거죠. 그때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단 요 등기 등록 대상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나누셔야 되는데 요 A에 들어가는 부분과 이 B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요 C에 들어가는 부분 요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시고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등록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A파트는 두 개가 중복됐죠? 그러니까 무슨 세금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B파트는 그렇죠? 취득세 하나만 내면 되고 등록세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C는 그렇죠? 취득세는 안 나오고 등록세만 냅니다. 요게 옛날 법이에요. 예전에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냈고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를 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세법은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정부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렇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A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A부분은 항상 세금을 몇 번 나누어서 내요. 두 번에 나누어서 내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걷는 게 귀찮아서 과거에 이걸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슨 세금 하나로 내느냐면 취득세 하나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취득세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등록세만 나왔으니까 지금도 등록세인데 명칭이 하나 추가돼서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옛날에는 등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무슨 세금을 냈지만 등록세를 냈지만 지금은 등기를 위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할 건지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할 건지 선택하시라고요.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 이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가 들어갈 때는 이제는 무슨 세금을 내시고 취득세를 내시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그걸 묶어서 취득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그래요. 무슨 등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소유권 등기 그렇죠? 등기부등본상 어디에 표시되는 거? 그렇죠. 갑구에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싶다면 옛날에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두 번을 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몇 번으로 낸다? 한 번으로 내고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낸다고요. 그러면 갑구에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취득세로 냈다면 반대로 어디에 표시하고 싶으면 을구에 표시하고 싶으면 이제는 등록 면허세로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뭘 내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로 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할 때 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로 등기는 등기 후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지만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저는 이번에 전세권 등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나눠졌었지만 지금은 취득을 원인으로 세금을 낼 때는 무조건 무슨 세금 하나로 내리냐면 취득세 하나로 낸다고요. 그래서 둘 다 취득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죠?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부분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 포함한 취득세고 B부분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그냥 순수한 취득세고 같은 이름이어도 차이점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등기가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 하나로 낸다? 취득세 하나로 낸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를 몇 프로를 냈었느냐 하면 2%를 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등록세를 얼마를 냈느냐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에 대한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몇 프로에? 2%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등기에 대한 세금까지 같이 내시라고요. 아시겠나요? 반대로 이 B에 대한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만 내면 돼요. 대신 C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등기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세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지방마다 세금이 꼭 같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세율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정합니다. 국회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정하게 되면 세율을 가지고 덤핑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할 수가 없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국회에서 정해요. 법률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세다 보니까 국회에서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걸 그대로 쓰다 보면 지자체의 특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율을 만들어 줄 건데 되도록이면 이 세율을 써. 단 필요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재량권을 줄 테니까 5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꼭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시간을 제가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정했을 리가 없죠. 학원에서 정해준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정하면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학원에서 일률적으로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이나 2시에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50분 수업하라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지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낼 수도 있고 한 20분 정도 늦게 끝낼 수도 있죠? 그건 제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알아서 조절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하고 그 범위는 몇 프로다? 50%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표준세율이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도 늘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도 지방세니까 당연히 세율은 가감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세율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표준세율로 잡아야 될까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등기가 되는 취득은 표준세율이라고 합시다. 즉 뭐 할 수 있게끔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끔 해줍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생겼죠? 아니 이쪽에다가 표준세율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나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는 어차피 취득을 하면 무조건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아니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표준세율이라는 글자를 안 썼으니까 가감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죽었다 깨하나도 그냥 몇 프로? 그냥 2%입니다. 가감조정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 표준세율로 들어가면 뭐가 가능해졌고 가감조정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옛날에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출제가 좀 안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취득세에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등기가 되는 취득으로서 뭐가 가능한 세유를 말한다? 가감조정이 가능한 세유를 말합니다. 반대로 취득세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등기가 안되는 취득으로서 가감조정이 안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듣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A나 B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자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취득세를 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산항에 기차타고 기차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해 먹고 온다. 기억나세요? 자 그 물건들을 취득했다. 취득의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과 그 다음에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이 있다. 그래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을 하면 간주 취득을 하면 보이죠? 보야돼요. 자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을 하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취득세를 내시고 그 취득세 범위 안에는 법률상 등기가 되는 것들이 있고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등기가 되는 것들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면 표준세율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분들이 등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뭐가 되는 물건이라면 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면 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면 일단 무엇을 했으니까 취득을 했으니까 몇 프로는 내시고 2%는 내시고 그 자체가 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면 등기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서 내시라고요. 즉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자 그러면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입니다. 이럴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취득에 대한 세율 몇 프로에 2%에 등기에 대한 세율 2%입니다. 이야기라고요. 아셨어요? 자 표준세율이 2.8%입니다. 이러면 취득에 대한 세율 몇 프로에 2%에 등록세가 0.8%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십시오. 세금을 냈으면 이제 등기하게끔 해드릴게요. 가셔서 하시든 안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무엇을 했다면 취득을 했다면 취득세는 내십시오. 그리고 등기를 안 했어도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면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십시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취득을 했으면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은 내시고 취득세는 내시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된다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그래도 내라고요. 대신 몇 프로만 적용해서 내라고요? 2%만 적용해서 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세율? 기준세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등기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등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념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등기를 못 하니까 정당방이고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부정행위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등기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미등기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다가 이게 미등기가 아니라 어떤 게 미등기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미등기지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미등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물건 자체가 법률상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이게 등기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한 물건들이 부동산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기계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임목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어업권도 있고 회원권도 있고 양식업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박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항공기는? 되요. 대단합니다. 사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계장비는? 됩니다. 차량은? 됩니다. 그렇죠? 임목은?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법률상 등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취득하면 당연히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고 등기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원칙이 무슨 세율이냐? 원칙이 표준 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율을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다 표준 세율이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대상 설명드릴 때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란 두 가지가 있다. 지붕이 있는 것과 지붕이 없는 게 있다. 지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고 지붕이 있으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인데 지붕이 없는 것들은 시설이라고 한다.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도쿄 시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러한 것들은 법률상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식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붕이 없는 것들은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레저 시설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 등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내는데 그 자체가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몇 프로만 내고 끝내시라고요. 그렇죠.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이 개념이 잡혀야지만 취득세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